고맙습니다. 박후호, 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코인은요. 도즈코인에 관해서 상승에 관한 기사와 상승에 관한 기술적 분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빠르게 두 개 정도 기사만 보고 가실게요. 빠르게 기사 하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도즈코인 투싱 약세에도 200% 급등 가능성이란 기사가 떴습니다. 좀 짧아서 주요 내용만 갖고 왔는데요. 애널리스트 도즈코인 투싱 약세에도 200% 급등 가능성이란 기사가 떴습니다. 암호화폐 트리드이자 애널리스트인 알리 마르페이지는 도즈코인이 200%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는 시장 분위기가 하락세일 때 도즈코인이 급등했던 지난 2월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티는 암호화폐 트레거인지 웨일 월넛은 엄청난 양의 도즈코인이 전송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지난 이틀 동안 약 15억 개의 도즈코인이 익명으로 거래된 4건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이 거래들은 도즈코인의 간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명을 가지고 있는 팔로워를 갖고 있는 트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관련해서 많이 보고 계시네 고래들의 지갑 이동을 알려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도즈코인 같은 정의도 늘 그랬어요. 늘 패턴 자체가 많이 많이 하락될 때 갑질수급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신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져도 한 번 더 신고점을 찍은 다음에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수급 자체가 알트코인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유타 기석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움직인듯 비트코인 강세 신호 포착됐다라고 센티먼트에서 얘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상승 신호를 보여줘 비트코인 지표와 현재 강세 신호를 형상하고 있다며 산티메트다 공유와 그래프 최소 10BTC를 보유한 암호화폐 직업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BTC가도 성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아니지만 결국 올해 움직임도 다 뽑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매집하는 구단도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더 보고 계실 거예요. 저 그것도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것 또한 물론 떨어지는 관점과 올라가는 관점 되게 다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현재 상승에 관한 관점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고 제가 선물 관점에 대한 좀 자잘자잘하게 5분, 15분보, 30분보, 4시간보, 10봉, 월봉 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 크게 크게 보는 선물 관점으로 상승에만 올인하는 거다. 따지고 무배는 현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관점으로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 선물 관점으로 봐도 이 정도로 더 크게 크게 보면 전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위에 있는 번호로 도지라고 문자 보내드리시면 VP&O의 해외 뉴스와 이제 해외 데일리 알트코인, 딘츠코인 매직렬 뉴스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지코인을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애초에 차트를 좀 크게 크게 보는 만큼 여러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팬 그상과 기술적 지표가 또한 적극 매수로 나와있고 유효압을 봐도 적극 매수로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12대 0, 이벤샤 업계 매도 0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기술 지표가 적극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정도 스토키스트 정도만 중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는 RSI나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 이동팬 또한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해서 다음 걸로 넘어가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ADX 또한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다 매수로 가리키고 있죠. 그치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건 다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맹신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도 어디까지 갑다가 떨어질 거라는 것도 예상을 또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대응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대응 관점에서 여러분들 물려 계신 게 있다면 제가 어떤지로 포트폴리오도 짜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말씀드리니까 좀 궁금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주시면 제가 앞에 나왔던 파일 더불어가 같이 또 알려드리니까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물려있는 거 저도 물려있을 때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동평변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적국 매수 매수 12개 5일평선, 11평선, 21평선, 51평선 장기 단기 다 매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평선만 가지고 매매를 꼭 하지 마세요. 결국 거래랑 팬들 매물 때 딱 이렇게 살게만 보고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결국 차트는 대동단결입니다. 올라갈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많이 떨어진 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건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 결국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좀 해줘야 할 수도 있겠고 굳이 여기다 차트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안 볼 텐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혹시라도 도즈코인 말고도 여러분들이 물려야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기술적 분석과 리모적 분석 내용들을 즉시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먼저 대신 분당 안에서 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도즈코인이 오를 거라는 거를 그래도 본인만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줄인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유리였습니다.